맛있다기보다는 재미있어, 재미있어. 너무 느껴요, 페러디. 아쉬웠던지. 맛있다기보다는 재미있어. 오늘은 미소를 짓게 한다 그럴까? 이 형 무서운데? 되게 재미있어. 이번에는 이제 속감이요 말하기 여자분들 네 분 나오십니다. 민경씨부터 좋아 좋아 파이팅. 뱃지짱도? 맞두면 낫다. 지구멍에도? 벽돌 날이 있다. 좋아요. 까마귀 날자? 까마귀 날자? 까마귀 날자 까마귀는. 까마귀 날자 까마귀는. 저 처음 들어봤어요 까마귀는. 까마귀 날자 까마귀 날자. 파이팅 파이팅. 소영씨부터 갑니다. 전복 먹자. 걱정도? 대산이다. 대산이다. 땡! 방금. 아까 내가 틀었잖아요. 걱정도? 대산. 뭐야? 땡! 야 너도 녹취네. 오빠 때문에. 아다타. 나 활도한 줄 알았는데 아까 대산이라고 헷갈렸잖아. 너 동윤 좋아하지? 너 동윤 좋아하지? 아니 결혼하신 분한테. 결혼하신 분한테. 아니 이거 모르는데. 동윤 씨도 왜 결혼했다고 강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? 아니 이거 반지가 있어요. 반지가. 반지가 쓰고 있잖아요. 반지. 네일. 네. 펜터 덮쳐. 자.